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출신입니다. 문화일보, 언론 노조 문화일보 지부장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아니 논설면 하고 있죠. 그리고 KBS 내부에서는 사실은 문화일보는 언론사이긴 하지만 신문사고 그리고 KBS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과연 와서 전체 이 큰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겠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써왔던 칼럼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분이 걸어왔던 길 이런 평가는 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냐, 경영 능력이 있냐 그동안 지금 KBS 여러 가지 적체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KBS 이사를 해가 실태를 잘 알잖아요, 직전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에 88올림픽 때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직도 없고 연봉은 1억이 넘는데 거의 놀고 먹는 이런 분들이 지금 1, 2천 명이 넘어요. 그 인정은 앵커님도 케베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요. 그때 좀 정리 좀 하지 그러시죠. 저도요. 이걸 내부 사장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데 자기 동료들이고 선후배 아닙니까? 이게 다 자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전면적 개혁이. 지금 이게 수신효과 분리 중시됐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 인연 없는 분이 와서 과감하게 한번 수술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로 저는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MBC도요. 드라마를 하나 다 만드는데 드라마 1국이 있고 제 친구가 2국장입니다. 드라마를 하나 다 만드는데 1국, 2국 다 있어요. 이게 방송입니까? 이거 정말 공영방송 좀 개혁해야 됩니다. 친구 아니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드라마 국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국창하고 친구는 또 다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친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선영훈 변호사님이 사냥 가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건 관련해서 아까 장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의 경영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부에서 문화일보 인사들이 굉장히 중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계신 분도 이도훈 논설위원이셨잖아요.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이 가셨고. 그래서 이른바 공중판은 적어도 약간 균형감 있는 분이 좀 와야 되는데 지나치게 약간 보수 쪽으로 경도하되 그런 분들이 경영권을 잡으면서 실제로 이 방송에 논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경영 능력을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반면에 평생을 그런 보수론에서 기자로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입장, 논설 이런 걸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걱정 이런 부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심지어 KBS 내에서도 이른바 민주노총 언론 노조, KBS 본부, PD와 기자 중심으로 구성된 그 이른바 진보적인 노조뿐만 아니고 원래 KBS 노조, 그러니까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약간 보수적인 노조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론이 반영돼서 심지어 본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KBS 이사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 내에서 굉장히 파행을 거쳐서 결국에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시피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특정 인사를 낙점한 다음에 누가 봐도 낙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낙점한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의하는 게 과연 공영방송 인사로서 적절한지 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KBS가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의 일장기에만 격려했다고 그거 대표적인 오보를 또 냈고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 4명의 간첩협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노조의 세파이프 위협 이런 부분에서도 쟁의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과행진안만 보도되고 이런 보도의 편파성이 결국에는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KBS의 현실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많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북한 방송이 아니냐. KBS가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지만 북한 방송이라고까지 생각 안 들어도 적어도 한국 방송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고. 그런데 KBS가 가지고 있는 그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KBS뿐만이 아니라 그 KBS 출신들이 다른 종편이라든지 그런 여러 군데 진출이 돼 있고. 그런데 문화일보를 특별히 중용하냐. 이런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다른 방송 종편 채널을 들고 있는 매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KBS하고 연이라는 게 그게 직간접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면만 있지 않습니까? 지면만 있기 때문에 방송 쪽 사람하고 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방송 쪽 사람하고 KBS하고 직간접적으로 연이 없는 사람이 가야지 KBS를 어떤 식으로든지 방만한 경영이든 보도의 편파성이든 이걸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런 결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문화일보가 특별히 중용되고 있다. 아니면 왜 KBS 사람이 내부적으로 승진하지 않았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반대하는 노조에서도 불만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차피 잔여 임기까지만 합니다. 아마 내년 말까지 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새 임기가 게시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좀 처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궤도에 올리고. 결국 KBS를 제대로 이렇게 정상화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의견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장 기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경영능력은 제로. 무게감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댓글이 있고요. 언론 장악이 목적이니까 실력은 없어도 되는 거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누굴 데려와도 민주당은 트집 잡을 게 뻔하다. 낙하선 인사. 민주당은 할 말 없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장 기자님.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박민 후보자가 무자격이다. 적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방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민 후보자가 윤 대통령하고 막역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한 선후배라는 것 말고 박 후보자가 내세울 게 있느냐. 동문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욕먹는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사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계에는 박민 후보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자주 어울려서 술을 드시던 사이였다. 이런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큼 격한 분이다. 내가 말이야. 상당히 과격한 분이다.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어요. 상당히 센 분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계에는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민 후보를 언론 업계에서 저희 쓰는 말로 업계에서 선후배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들이 그렇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다 정치 성향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의 편파성입니다.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장감이냐.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KBS가 북한 방송이라는 어제 국감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KBS를 대한민국의 북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대다수일까요?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억측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북한 방송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KBS가 북한을 찬양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편파성을 제기하면서 주진우 씨, 최경영 등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에 김어주는 출연료를 얼마 받았는데 주진우 얼마냐. 하여튼 이런 지연말단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편파보도를 조장할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 다르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객관성,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우파, 우파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지만 꼭 그렇지 않다. 중도보수 정도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그냥 편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검증을 우파인 서 변호사님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요. KBS의 노조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민노총이 제일 큽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노총 소속의 숫자가 제일 커요? 아니 숫자가 아니에요. 아니 숫자가 많이. 제가 최근에 KBS 일노조가 제일 많고요. 최근에 탈퇴를 많이 했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할 때는 민노총 소속이 앞두고. 옛날 버전이에요. 소사님이 이사할 때. 기자 PD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 어기업께서 그러죠. 지금 이게 박민 이분이 간다 해서 KBS의 민노총 부터기의 이 직원들을 다 장악해서 9시 되면 이렇게 땡 하면 윤석열로 주고 땡전 이 만들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직원이 많은 KBS 4, 5천 명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편파적이냐 KBS가. 자 보세요. 최경영이든 주진우든 시사야 김성환 그건 좀 친구지만. 이런 프로들 보면요. 제가 외교안보나 프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 패널을 두 명 해요. 그다음에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더 민주당. 서러운 장성철. 보수 참칭 패널. 이준석, 장성철, 김준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섭외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 광주방송이 제일 공정해요. 제가 보기에 원영석 두 분이 왔잖아요. 둘이 딱 균형이 맞잖아요. KBS가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저 KBS 이사 냈지만 방송 한 번도 못 갔어요. MBC는 문 안에도 못 들어가봤어요. 안 불러요. 보수 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부른다니까. 전부 이준석, 장성철, 김준일. 이게 저는 진행자들이 아주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체해야 돼. 이 정도는 박민 사장이 잡아줘야죠. 그러면 박민 시대가 열리면 서정욱 변호사 출연하면 이제 객관성이 담보되는 겁니까? 광주방송처럼 해줘야죠. 사실은 우리가 보면 신문사 같은 경우는 편파성을 띄어요. 띄어도 문제가 안 되고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박영환 앵커께서도 방송을 오래 하셨는데 방송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다음에 균형, 균형 보도 이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여야를 다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되시면 꼭 이렇게 신문사 출신들을 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은 방송인들의 원칙적으로 그 인선의 범위에 넣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몸으로 체화된 이른바 균형 보도에 대한 강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뚜렷한 각 회사마다 논조가 있어요. 그리고 기자 개인의 성향도 기사에 좀 더 자유롭게 반영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경영적 측면도 있지만 논조관리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방송에서 활동했던 언론인들 그 언론인들에게 이른바 언론사, 특히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영의 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 때 이른바 고대형 사장을 좀 무리하게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 고리를 한번 끊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임기는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임기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다시 이사회 열어서 이사회 구성이 그때는 이미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장을 선임해도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받아줬겠다고 해서 결국에 표 받아서 출범했으면 똑같은 행동을 좀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 퍼밍 카드 받고 문제 삼고 여기 지금 KBS 이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알겠지만 정부마다 만약에 정보 바뀌게 되면 꼭 그렇게 정부에서 세세하게 1원짜리 하나까지 다 건들어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법원으로 가면 결국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 끝나버리는 이런 행태는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조리돌림으로 사람 망신 주고 하는 이런 행태로 밀어내기 하는 건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당도 반성해야겠지만 유석열 정부 지금 권력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력 잡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과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어제 장재원 과방위원장도 국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야 정치권이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무리하게 밀어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송법에 객관 공정 균형이라는 3대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객관 공정은 약간 주관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균형이라는 거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방송법에. 예를 들면 좋게 설명해 놨어요. 오늘 야당 대표를 출연시켰으면 그다음 날은 여당 대표를 출연시켜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공정하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패더를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신사상에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분이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조 관련한 기사, 법조 관련한 그런 섹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또 기자이면서 또 기자의 취재원이 보통의 검찰이나 경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조팀의. 그런 관계에서 어느 정도 다소간의 인연이 있다는 거는 그게 전체의 내정에 관련한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영역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박민 내정자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적어도 저보다는 굉장히 중도 쪽에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파 쪽으로 굉장히 치우칠 거다.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결국 인사청문회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재산 형성 관계에서 문제 터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적어도 박민 후보자는 그 정도 문제는 없을 뿐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정치인들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주진우, 최경영. 지금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죠. 연봉 공개를 왜 못하나. 명색이 공영방송인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솔직히 KBS는 줄곧 편파적이었다. 한 번도 균형적인 적이 없었다. 여야 서로 자기들 집권할 땐 정당했다는데 국민 보기엔 독인, 개기니다. KBS 사장님 내정된 분. 솔직히 듣보잡입니다. 듣보잡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국민이 믿음 가는 분이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민의 방송이라면 여야가 간섭하지 말고 국민에게 맡겨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